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많이 어질어질하고 혼미한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본문전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족이라 생각하는 분들은 이 내용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우리 친정동생 수술비로 남편 몰래 제가 170만원을 썼는데요. 걔는 처제가 아니야! 라며 그 돈을 모조리 토하라는 남편. 아니 이게 말이 되는거에요? 원지, 친정식구들한테 반려견 수술비를 받아내오라고 하는 남편. 저야 맞벌이하는 워킹맘이고 6살 아이 한 명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희 친정에서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제 막내동생이에요. 제 표현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적어도 저희 가족에게는 그런 존재임을 먼저 밝힙니다. 지금은 친정집에 부모님 두 분만 계시고 제 밑에 두 동생들은 분가를 한 상태에요.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은 미혼에 혼자 자취 중이고 막내 남동생은 사고를 쳐가지고 조금 일찍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출산하고 1년 육아휴직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직장생활을 해왔고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출산계획도 더는 없구요. 대출이나 적금 등 고정지출액을 제외하고도 맞벌이 소득이 적은 편은 아니라서 양가 어른들께 기념일마다 용돈을 넉넉히 챙겨드리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남편과 합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정말 큰 지출이 아닌 한 각자 알아서 자유롭게 출금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뭐 카드를 쓰든 현금을 쓰든 돈의 지출서를 딱히 서로 캐묻거나 하진 않았고 항상 쓰던 금액 비슷하게 맞춰서 지출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도 없었어요. 어... 구구절절 서론이 좀 길었네요. 여하튼 결혼생활 7년 동안 돈 문제로 단 한 번도 남편과 다툼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큰 대립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생같은 강아지의 골절 수술비를 제가 혼자서 결제했는데요. 뭐 수술비 포함해가지고 카드값이 한 25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총 병원비 다 따지면 170만원이에요. 남편은 카드값 나온 걸 보더니 금액에 사용처를 물었고 너무 많다고 그래서 강아지 병원비로 170만원 썼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은 저희 친정부모님이 쭉 감당을 해오셨고 두 동생들은 여유가 되지 않아서 보태지 못하고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50, 동생들이 각각 25만원씩 해가지고 100만원을 맞춰드리고 남는 70만원은 부모님이 내려고 했는데 친정도 사정이 별로 안좋아요. 막내 동생 장가 보내고 또 두 분 노후하기도 빠듯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전부 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했고요. 두 동생들도 생활이 크게 안정적이지는 못해요. 170만원. 물론 크다면 큰 돈인데 그 돈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정도야 내 마음대로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남편도 캠핑 장비에 100만원을 결제한 적도 있고 저는 이걸 가지고 뭘 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캠핑은 우리 가족을 위한 거고 우리 가족이 얻는 이익이기 때문에 지출 목적에서의 비교 자체를 거부한다. 이러면서 제가 강아지 수술비로 170만원을 혼자 다 낸 것은 절대로 말이 안된다며 100만원은 도로받아 오네요. 뭐 집안 맞으러서 70만원 쓴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요. 마치 큰 선심을 쓰던 말이죠. 물론 남편의 말도 이해를 하겠지만 아니 그래도 이미 다 써버린 돈이고 또 저희들 금전 형편이 나쁜 것도 아닌데 그냥 한 번 정도 눈 감고 넘어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앞으로는 절대로 제가 전액을 다 결제하지 않을 거라는 다짐도 남편에게 진심으로 했고 만약 앞으로 두 번 세 번 또 그렇게 한다면 남편이 아니라 저부터가 제 자신의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도 다 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 친정가족 단톡방에도 입원 만일하고 제가 못을 봐갖고 다음부터는 무조건 각출하는 것으로 이미 얘기가 다 됐다라는 걸 캡처해가지고 남편한테 보여줬는데 소용이 없어요. 저는요. 이거와 반대로 만약 시댁에 들어간 돈이었다 해도 이미 써버린 것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저라면 그냥 넘어갈 것 같거든요. 왜 이러는 걸까요? 물론 이후로 똑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돈을 받아 내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번이잖아. 물론 뭐 상의를 안 한 것은 변명 같겠지만 저희는 그동안 돈을 써오면서 상의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몇십만 원씩 출금한 내역이 있어도 각자 경조사비나 부모님 용돈 등 알아서 썼겠지 하고 굳이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카드값이 출금된 것을 남편이 보고 뭐라고 할 줄은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 대처를 똑바로 하지 않은 것은 제 잘못이 맞지만 그래도 이미 들어간 돈을 다시 나눠가지고 받아 내오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걸 이해 못하고 아이 보는 앞에서 야 니네 엄마 미쳤다 돌았어 이러면서 저를 깔보는 언행으로 대하고 어? 아무리 제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을 해도 내가 사과를 받을게 근데 돈은 받아와라 이러면서 자기 의견을 절대로 꼽히질 않아요. 아니 여러분 같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줄일게요.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개는요. 개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돈만 써야 합니다. 엄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개한테 쳐붙는 거 강도 짓거리죠. 친정을 포함해서 쓴이 포함 친정 식구들 다 그냥 강도야. 어? 나의 강도 남편 입장에서는 말이죠. 댓글 와 미친 고작 이딴 게 베풀이라니 2번 뭐?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되나 보네 님도 거짓해요? 2번 이거는 누가 뭐래도 쓴이가 잘못한 겁니다. 뭐 반대 입장이면 이해를 하겠다고 미쳤습니까? 님에게는 동생같은 반려견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강아지예요 개 부모나 형제에게 쓴 거하고는 완전 다른 경우죠. 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걸 몰라? 3번 아니 성인 5명이 고작 개 한 마리 책임질 능력도 안되는데 뭐하러 키웁니까? 뭐 그 개는 뭐 평생 안 아프고 곱게 살다 죽을 줄 알았어요? 개들 MRI 찍으면 보통 200 넘게 들어요. 뭐 안되면 보험이나 적금이라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해두든지 이건 뭐 계획도 없고 그걸 남편 입장에서는 아까울 수 있죠 당연히 아무리 동생같은 개라고 해도 그건 님 생각만 그런 거고 그 개를 남편이 뭐 처남 처자로 본답니까? 공감해요 이게 가장 이해가 안돼 아니 성인 5명이서 개 수술비 때문에 쩔쩔맨다고? 앞으로가 더 문제네 어쩔거야 어쩔 TV 2번 남편이 개한테 아이고 우리 막내처럼 우리 처제 이런 거 생각하니까 개 웃기네 끌 끌 끌 4번 아니 어이가 없네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눈 뒤집어질 일 아닌가? 개한테 170만원? 이거요 잘 모르면 일반 사람들도 미쳤다고 할거야 그야말로 남편 입장에서는 생돈 지출한거지 당연히 개빡 치는거야 이걸 참겠냐고 5번 개가 가족이 아닌 남편의 경우 170만원이라는 생돈을 본인에게 말도 없이 더구나 내 가정에서 키우는 개도 아니고 처갓댁에서 키우는 개 치료비를 지불했는데 이걸 좋아하겠냐구요 이번 일로 다른 결제건도 태클 들어올 수 있겠군요 여하튼 이번 경우는 누가 뭐래도 무조건 쓴이가 잘못한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세요 돈 가져오고 6번 아니 캠핑장비는 쓴이네 가족의 재물인거고 그걸 핑계로 삼으면 안되는거지 비교가 안되지 강아지는 남편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미리 말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어? 7번 와 미친거 아니야? 남편 돈 벌러 나가기 싫겠다 내 피같은 돈이 개한테 쓰인거 알면 나는 절대 가만앉아 몰래 쓰더라도 아니 그래 몰래 쓴거 좋아 그러면 어느정도 일리있게 티 안내겠어야지 어? 그리고 차라리 가방 사는데 썼다라고 구라라도 치면 그건 이해하겠다 정신좀 차려요 그 개는 니 친정소속가족이지 남편에겐 그냥 짐승이야 짐승 내 댓글 맞벌이 워킹맘이라고 했어요 고로 이게 다 남편도는 아닙니다 2번 아니 남편 개가 아닌데 워킹맘이 뭔 상관이요 그럼 뭐 남자는 뭐 백수냐? 진짜 멍청하네 8번 글 내용을 보면은 객출해가지고 생활비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서로 보고 하는 거겠죠 그 말은 여기 남편 돈도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8번 물론 미리 말은 했어야 하는거야 근데 이미 다 지난 상황인데 저렇게 화를 내면 안되지 특히 아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깔아뭉기는 행동 미친거죠 그리고 친정에 의미가 있는 강아지고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아닌데 이따위로 행동하는 것도 나는 이해하는데 나쁜거야 아무리 그냥 개라고 해도 그렇게 치부한들 오래 키운 반려견이 캠핑 도구 따위보다 못한건 이건 절대 말도 안되는거죠 부인도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고 남편도 적당히 날지 하세요? 내 댓글 이러니까 개꼭들이 욕이란 욕은 다 처먹는거지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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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아니 이건 쓴이 잘못인데 왜 남편 잘못이라고 해 지는 뭐니? 9번 동생 장가 보내고 노후 빠듯해가지고 고작 70만원 낼 능력도 안되면 반려동물 키우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앞으로 어쩔건데요 반려동물이고 부모님이고 이제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플거고 돈 들어갈 일만 남은건데 그럼 부모님 노후는 어떡할건데요 동생들 직업은 뭐길래 고작 25만원도 못낼 지경이고 자리 못잡았는데 결혼은 또 어떻게 했대요? 그리고 쓴이야 지금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해있으니 나같으면 그냥 넘어가줄거다 이런식으로 말하는거 니는 니 입장이니까 그런거에요 일반적으로 저렇게 큰거 나갈거 같으면 먼저 쓰고 채워넣겠다고 하면서 사용전에 미리 언질을 하는게 정상입니다 막말로 니네 친정계진 남편게 아니잖아요 10번 저같으면요 100만원이 아니고 그 나머지 70만원도 싸그리 다 받아오라고 했을겁니다 남편 보살이네 자식한테 그 돈으로 맛있는거 하나라도 더 사매기지 어 그러려고 돈 버는거지 나랑 아무 상관없는 개한테 우리 가정의 소득을 왜 씁니까? 이러니까 미쳤다는 소리가 나오는거에요 어 이거 남편은 애견인도 아닌거 같은데 개를 사람처럼 생각하는 쓴이네 가정만이 개한테 돈을 썼어야 하는거다 이거지 내 말은 아니 왜 남편들은 같이 번 돈을 니네 개한테 씁니까? 11번 아니 남편 캠핑장비랑 개 싫어하는 얘기는 왜 하는거요? 내 댓글 본인편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고장나온게 캠핑장비라는거죠 이게 남편 개인 물건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과의 여행을 위해 산경비인데 산장비인데 하긴 그래 그만큼 신랑이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트집을 잡는다는게 고작 이런거겠지만 뭐 입출금 자유롭다는 것도 뻥같애 그냥 쓴이가 자기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억지 말이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10시안에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1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1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1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1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